언제 피웠어, 불? 언제 피웠어, 불? 야, 왜 자꾸 사람 줬나? 왜 잘 어울리냐? 진짜 타일 거야, 자성어? 너무 좋지 않았냐? 진짜로 먹어보자 이러면서 봐 뱃뱃뱃 뱃뱃 애기만 보여, 애기만 보여 아,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애기만 보여, 애기만 보여 운력 음 아, 유수 아, 유수 아, 유수 요수 세, 문이 해주셨습니까 라셉 컷 라셉 컷 네, 괜찮았습니다. 자, 됐어. 일어났네. 더 사라 그래. 일어났어? 에이. 야, 너 왜 이렇게 아침도 뽀송하냐? 그러니까. 뽀송한 옷을 입어도 뽀송한 거 아니야? 근데 옷이 좀 많이 뽀송하긴 하다. 네, 너무 뽀송해. 어, 일어났니? 네. 어어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얘는 머리 인사를 해야 반응을 해. 둘이 또... 똑같아. 뒷대가... 부녀. 부녀, 제가. 두 분이 되게 깔끔하네. 앉아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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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하는 게 진짜 불먹이야. 혼인, 혼인 빨려나간 것 같습니다. 그치, 아침에 하는 게. 얘는 앉아도 발로 겨어. 머리가 아프라 prat vic. 왜. 야, 손가락으로 더럽게 하지마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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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아 나 정말 못살겠다 이기 때문에. 일어났습니까? 눈 떠 눈 떠. 눈 떠. 얘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얼굴이 제일 순해 보여. 이 언니는.